저기 뭐야 누구 있어요 문 좀 열어 줄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더니 말세다 말세야 고마워 누가 이런거야? 누가 이렇게 했냐니까! 난 너 처음 보는거 같은데 우리 아는 사이였던가? 아 미안 난 고우형이야 너네 아빠 친구 고 덕진 아저씨 알지? 우리 아빠야 덕진 아저씨한테 아들이? 아저씨 결혼 안하셨잖아 했어 했는데 저 엄마가 비밀로 하자 그랬어 어른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튼 고맙고 남들한테는 얘기하지마 괜히 너 나 도와준거 알려줬다간 보복 당하니까 뭐 보복? 아니 도대체 어떤 자식인데 그래 어? 간다 너도 조심해 간다 너도 조심해 간다 너 왜 괴롭힘 당하는거냐? 신경붓어 젬료? 부교 바로 바이 쟤냐? 눈 마주치지마. 쳐다보지 말라고. 지호 친구 생겼네? 지호 친구. 야! 이리 와봐. 지호 친구. 지호 친구. 지호 친구. 지호 친구. 봉내라 봉 줄게 너 좀 혼나야겠다